안녕 머리도 잘나갖고 아티스트 오브 더 먼스 표출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번 작자들이 딱딱 들어맞는 숨 쉴 타임이 없는데요? 음악 방송에 팬들도 못 들어오고 어느새 내가 좀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정말 이걸 할 수 있겠지? 사실 저의 춤에 대한 야망과 더 많은 사람 파이팅 내가 어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나의 춤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하나의 또 다른